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조국과 민정수석의 페북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고 여야 양당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함이 드러나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설치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을 본인이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이제 여지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나온 기사는 과거에 홍준표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 씨가 2017년 대선에 나왔을 때 검찰개혁을 위해서 내세웠던 공수처 같은 것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은 입을 다물고 이번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그 페이스북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하라는 이야기죠 아마 조금 있으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청원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원을 할 수 있죠 야당도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나오는 그런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조국 수석하고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승리학의 아들들이나 주저학의 아들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대선 과정은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무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 경제나 사회를 정치를 막고 나면 합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류는 정당이 약속을 했으면 대선 과정의 약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뭡니까? 여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사항을 시행해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탈원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그렇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당의 약속, 정치인의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계리가 생기면 설득을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정당의 약속에는 두 번째입니다 조국 수석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약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정당이 약속했던 정치인이 약속했던 국민들이 그 내부 속 사정을 알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내가 그때는 몰랐다 이야기 근데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정치인만 사람이 아니니까요 정치인만 항상 옳은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문제가 없냐? 있냐? 딱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첫 번째 상권분립이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이용해서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거죠 은면하여 왜?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은 모두 다 사법부 소관이 되죠 어떻게 행정부 수장의 소관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죠 세 번째 설립 근거나 이유가 설득이 안 돼요 설립 근거가 모호한 겁니다 왜 설치해야 되는데 검찰개혁 다르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이 왜 개혁이 안 되냐 정치 권리에 검찰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설립 근거가 모호한 겁니다 네 번째 반대편을 탄압할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악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큰 무기를 안겨주는 겁니다 행정부 수장한테 대통령에게 다섯 번째 모든 한국의 권력 비리 큰 권력 비리는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스스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청와대를 보호할 것이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조사까지도 방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 제공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찬성하겠냐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문제냐 왜 반대하냐 첫 번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권이 납룡될 수 받고 기소권이 납룡될 수 없습니다 왜 검찰은 2천 명 정도고 경찰은 2만 명 정도가 직접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10배 정도가 증가하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으면 공직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기소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경찰을 그렇게 비대하면 누가 통제하냐 한국 역사에서 경찰이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역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경찰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느냐 조국 수석은 소송 같은 걸 안 당해봤겠지만 생활인 입장에서 소송을 당해가지고 검찰을 대해보고 경찰을 대해보면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학력 과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번째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죠 경찰이 누구 소관입니까 내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내무부 장관 누구 소관입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좋고 검찰개혁을 위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죠 검찰개혁 때문에 경찰에 힘을 몰아준다 제로썸케임처럼 검찰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몰아준다 당위와 현실을 혼돈하는 것 항상 균형 감각이 중요하죠 검찰이 밉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다 빼가지고 경찰에게 다 밀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별도의 사안이다 검찰이 미우면 검찰 미운 한도 내에서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실상이 알려질수록 국민들이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사안을 놓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보더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이것이 정권의 명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마 무리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두 가지가 무산되면 우리가 큰 타격을 받는다 여기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굉장히 무리수를 뚫을 겁니다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내 같은 그런 경제를 전문한 사람이 왜 이런 조치를 들여다봤겠습니까 들여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